인천시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겨 2030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진 방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월 트리키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진 방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시는 우선 1985곳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한 2035년보다 5년 단축해 2030년 100%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.